이호야! 이호야! 넌 그냥 도망갈 거야? 내가 여기 있는데? 백일이 다 지나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?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정해진 거니까 그냥 얌전히 앉아서 받아들이거나 혼자라도 살겠다고 도망가라고? 난 못해 안 해! 둘 중에 하나 죽는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 난 안 할 거야 나도 싫어 오늘이 백일에서 딱 반이 지났어 미호야 지금 나한테서 구슬 꺼내가 지금 구슬 꺼내가라고? 그럼 어떻게 해?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대신에 저 자식도 모를걸?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거야 난 내 목숨 반 내놓고 넌 인간 되는 거 포기하고 한번 가보는 거야 죽을지 살지는 몰라 그럼 우리 둘이 하나뿐인 줄 같이 잡는 거네 미호야 사랑해 그러니까 너 위에서 혼자 죽어주는 거 절대 안 해 너도 하지마 대웅아 사랑해 나도 너 위에 죽어주는 거 절대 안 해 너도 하지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이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모모한 선택일지라도 같이 가는 거야 사나도 같이 살고 죽어도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사랑해 가슴속에 차오르는 말 사랑해 천번을 더 하고 싶은 말 여태 해준 적 없어서 더 많이 주고픈 오직 너에게만 해주고 싶어 지친 하루하루 버거웠던 난 너란 사람 만나 참 다행이야 가슴 뛰는 한마디 사랑의 가슴 속이 차오르는 말 사랑의 정보를 더하고 싶은 말